일본 미나미이오지마, 남유황도가 화산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곧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가사와라 제도를 이루는 열도는 4개의 열도가 있습니다. 무코지마 열도, 치치지마 열도, 하하지마 열도, 가잔 열도 이렇게 있는데요. 가잔 열도, 화산 열도에 미나미이오지마와 남유황도와 기타이오지마, 북유황도, 이오지마, 유황도라는 유황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나미이오지마가 활성화되어서 폭발징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나미이오지마에서 북동쪽으로 5km 정도 거리에는 후쿠토쿠 오카노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니시노시마 화산이 폭발했고요. 그 다음에 수원은 세지마, 그 다음에 사쿠라지마 계속해서 8월 13일에도 후쿠토쿠 오카노바가 폭발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남유황도 화산과 5km 정도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이 당시에 분연의 높이가 17km였습니다. 이거는 백두산 화산폭발 이후 최대 규모의 화산폭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치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요. 왜냐면은 해저 화산이기 때문에 이 희망와리를 통해서 화산의 위치가 확인이 됐는데요. 이 분연의 높이가 17km로 지금 측정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요. 지난달 13일입니다. 후지산의 최대 분화가 1707년에 15km였습니다. 그거보다 지금 17km니까 후지산 1707년도 보다 더 높이 분할한 겁니다. 제가 이 전에 방송에서 사쿠라지마 1km 말씀드렸죠. 통상 사쿠라지마는 5km를 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후쿠토크 오카노바 같은 경우는 분연의 높이가 폭발 연기가 화산폭발의 연기가 17km로서 역대 최대입니다. 이 후쿠토크 오카노바의 바로 옆에 있는 이 미나미 이오지마 남유황도가 지금 화산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나미 이오지마의 남유황도에 그러니까 그 오가사와라 제도 중에서 가잔열도, 화산열도에 속하는 곳에 이 미나미 이오지마 남유황도의 화산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이유를,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후쿠토크 오카노바가 지난달 13일, 8월 13일 날 폭발을 했고요. 최대 높이였죠. 그 다음에 니시노시마도 지금 폭발을 했습니다. 니시노시마도 폭발을 했고 그 다음에 근처에 지금 오가사와라 제도 이게 다 도쿄 근처에 있습니다. 폭발 가능성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쿠라제마라든지 그 다음에 스와노스 해지마 계속해서 지금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연관성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해저 화산이기 때문에 이 오가사와라 제도 내에 해저에 어떤 큰 소용돌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오가사와라 제도만이 아니고 이즈대도, 결국에는 도쿄의 도쿄 밑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지진학자분들이 판단이 오가사와라, 이즈제도, 도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해저 화산의 오가사와라의 계속된 이런 해저 화산의 폭발 징후와 폭발들은 결국엔 이즈제도와 이 도쿄 밑에 해저에 뭔가 큰 폭발 징후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